영천시 화남면의 한 사과 재배농가입니다. 귀농 5년 차인 박정아 씨는 국산 신품종인 아리수와 루비에스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풋풋하기만 한 기존 여름 사과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니 사과인 루비에스는 탁구공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생산량이 적어 희귀한 데다 껍질이 얇고 맛있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신품종 사과인 아리수와 루비에스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은 8월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영천시는 전국 최대의 미니 사과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국산 신품종 사과가 보급돼 현재 64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 여름에 굉장히 날씨가 기온이 높고 사과로 재배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아리수 품종같이 지대가 좀 낮고 고운인 지역에서도 착색이 잘 되고 어떤 생리장애가 적은 이런 아리수 품종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 8월 하순에서 9월 시기에 나오는 사과로 농가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영천시는 먹기 좋고 맛있는 국산 신품종 사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대창면 일원의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